슬레이터 슬라임 짱로 또 슬라임이니? 아니네 머쓱 마름쇠 복수 육강력이면 마름쇠 첫 턴에 안 잡힘 머리 암 벤 변화함 가자 힐 힐 럭키 오예 댕굴 거의 1등상에 가깝다 엘리트가 확정이 아니네 여기로 갈거니까 다음부터는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범스택을 얻어 범스택을 얻어 범스택을 얻어 라아가 블루 라아가 불린 아쉬 아쉬 포션 잘가 이제 렘저스 어택당 마름세 어디 아냐 사스텍 소코 본보 낫당 여기로 가자 좔 빛의 빛 마무리 열한 타격 망함 안 망함 수리검 수리검 마무리 능지처참까지 능지처참까지 양로 4스택까지 아주 좋소 강화할 기이 좀 많네 나이스 야 60딜 날림 4,5,6 6딜 막을 수 있는 빰 나 아니야 땡큐 능지처참 연금 폭주연금 성낙거 까비 강화하지마 2월 길막 길막 미친 게임 크레이지 크랩 야비 QTP 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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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짓는다고 신청을 찾는다는 나약한 생각은 걸리십시오. 그저 흐리듯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리가. 아! 천천히 잡을걸. 야비 뿔. 천천히 잡을걸. 오잉? 잊었음? 천천히 잡을걸. 업무나 줘. 망함. 뿌리검 짚고. 뒤지게 생김. 2단계 카드? 오. 오. 오감이벤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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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투 안하고... 놀러만 다녀.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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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런트야 물음표만 놀러 다니고 공부는 언제 할래 반사신경 흠 ㅜㅜㅜ ㅜㅜㅜㅜ ㅈㅜㅜㅜ 오 연금쓸려고 했는데 향로만 날렸네 아니 강화카드 안나오는 버그가 있는것 같네요 아님 말고 예비는 강화해주긴 했지 아기 때리기 아빠가 모랄 나도 넷지와처처럼 전투 방마다 마다 들어가서 다 부숴버리고 싶단 말야 근데 안되는걸 어떻게 다 필요없어 나무른 교방가서 안아줘요 만나서 죽어버릴거야 안돼 그런 나쁜 말을 누구한테 배웠어 어디 이상한 이펙트같은거 만나고 다니는거 아냐 오플갱어 디펙트가 어때서? 역시 우리 검체고다 디펙트는 안된다 내 눈에 언기구체가 들어가도 디펙트는 안된다 어서 요즘 애들 보게 근데 나태는 말이야 제구성 하나 들고 고기 꾸역꾸역 먹어가면서 핑핑이도 잡고 짐장도 잡고 그래서 에이 요즘 애들이란 즉즌 요즘 사일 평상보다는 수리건 보면서 폭발의 기기가 낫겠는데 근데 강화가 안되있네 강화가 안되있네 어? 왠전 룬피? 나머지 두개가 넌 별론데 나머지 두개가 넌 별론데 지금 잔상 필요할거 같고 아니 이건 좀 폭추정급 도착하나봐 아니 폭추정급 오 임마 하하이씨 아 이딴거 강화해서 주는거 봐 꼴보기 싫어 룬피규준 근데 버리기 많아서 룬피규준을 못할 것도 없지 하지만 안하지 다이밍 텍터스 다시 흥 흥 흥 흥 흥 제가 좀 주는 애들을 수리검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인생 끝난 것처럼 딜하는 애들은 어케 잡지 어케 잡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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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숭재미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능지서서 뭐하냐... 지독한 놈... 지독한 놈... 하하... 맞게... 음... 음... 이번 편에는... 고격 안 한 게... 운이 좋았네... 시순이 좀 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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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아프다... 뭘 아프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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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중... 배 없는데... 안 싸넣지 뭐... 안 준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음... them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렇게 아칸? 왜 이렇게 아칸? 왜 이렇게 아칸? 부적. 고개플. 나이스. 에너지 포션. 부적 여기 나오는건 진짜. 매너가 없네. 노매너 점탑. 80빌들. 구구 마무리. 아이고 영고야. 웬만하면 파워카드 안 쓰고 싶은데. 아예 안 쓸 수는 또 없겠다. 민첩 10인데. 파워카드 써도. 쉽게 잡겠네. 파워카드. 파워 soldiers. 파워카드. 파워 라게. 파워. 파워치. 파워. 해치웠죠 그렇게 호기심이 많으냐 알면 다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지 그리고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도 있다 알아야 하는가? 몰라야 하는가? 모르는 건가? 역시 답은 알았다 몰랐다 하는 거다 필요할 때만 모르는 것이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4스택이 낫겠지? 아니다 5스택하자 포션을 쓸지 말지 고민되는 유령 포션이 1티어라서 1티어? 근데 왜 제일 낮은 것도 1티어고 제일 높은 것도 1티어임 1티어? 1티어? 2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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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티어? 2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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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티어? 마스는 대단히 안정적이야. 역시. 룬 피라미드. 앗. 룬 피라미드. 괜찮은 전략. 블러스를 5장 쓴 효과. 도룬의 자세한 후기. 룬 피라미드. 룬 피라미드. 룬 피라미드. 룬 피라미드. 룬 피라미드. 룬 피라미드. 사일런트 성장 스토리 감동 실패 백만 관객 전미가 울었다 전미는 얻녀이야 왜케 쌀거 없음 맛없다 로맛 깍까 포션 심장에서 먹자 깍까 오오오. 오오오오. 배반드 향룰 가져온 건 좋다 너다란 향룰을 가져왔지 2집 포인트 가성비 제일 나쁜 게 한검색 송대호선하는데 사실인가요? 왜냐면 맨날 하니까 시키지 않아도 한다 허허 으아 하하 순자로 5만 포인트를 벌었다 포인트 복차버그 경제사고 당신 혹시 포인트 민털터리?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번 턴에 못 잡을 거면 아예 향컨 하느라 행컨 안 되는 거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있어서 처음에 안 해도 될 듯 난임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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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nta 띠 띠 띠 리 이예 이예 난다 막았다 빛이 삐 언제 쓰지 네 이런 지금 쓰는 게 낫겠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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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고 보션먹자 아닌가 벨 와 벨전 낙이다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빛이 삐 들고 있어야 된다 개도놈들 마음에 안 들어 개도 저거 써야 없어질텐데 암튼 향로니까 그냥 여기서 잡으면 되겠다 마무리로 바이바이 개도설 결국에 안 썼네 호박 규제 먹은 다일런트 요정은 자유에요 이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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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검 이스택 편지칼 이스택 행꽃 이스택 부적 이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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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